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재영입니다. 네, 다행히도 어제 하락곡을 딛고 오늘 시장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좀 하지만 시원한 반등은 아니라서 아직 방심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뭐 3월일 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내 종목은 또 왜 안 가나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유튜브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핫했던 이슈들 살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지호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행히도 시장 반등이 나왔지만 좀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힘을 내요 K-반도체입니다. 삼석의 언팩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외신 속에서도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AI 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상승했지만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팩 행사와 관련해서 AI 플랫폼 이런 기업들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팻말로 먼저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먼저 들어주시죠.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플레이토 같은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스트소프트도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챗봇이나 문서 작성, 음성인식 플랫폼 사업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기업들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갤럭시 24 공개가 되면서 좀 더 AI 시장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품으로 가까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GPT 스토어 관련돼서 좀 상승 탄력이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좀 추가 탄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분기에 미국부터 시작되는 GPT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과 또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불이 붙어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 스토어처럼 이런 장터에서 AI 플랫폼을 내놔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무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기업들 위주로 좀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시장 지금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 탄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추가 탄력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넓게 AI 관련된 아직 덜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라든가 데이터 솔루션, 마음 AI 이런 쪽으로 AI 관련주들 저는 상반기 때 더 확장돼서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오늘 상한가에 갔던 플리토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 대비해서 진짜 AI 관련주들이 잘 오르고 있는데 당분간은 AI나 로봇 관련돼서 좀 움직임을 체크하고 이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덜 오른 AI 플랫폼 기업들 굉장히 많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다음 주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주도에도 좀 힘을 받아서 AI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갈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SMC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나왔죠? 네, 일단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 한 1분기 때부터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TSMC까지 나오게 되면서 2시 이후부터 반도체의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로감 디렘이나 랜드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그런 출하량의 물량들이 조금 더 빠르게 물량들을 많이 냈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린 자체가 줄어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나 그동안 4분기 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만큼 사실 12월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했던 이유가 사실 반도체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디렘 반도체에 대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꿔왔던 흐름이 나왔는데 그만큼 TSMC가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불황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 한 25일쯤에 SK하이니스가 실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번 4분기가 흑자 전환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감산 효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략 시장에서는 1분기,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 감산이 마무리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얼마만큼 이 흐름이 1분기 때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미반도체도 이런 장비 회사들이 그동안 3분기 어린이 쇼크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암심적인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25일 하이니스가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고 31일 삼성전자가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올 한해에 대한 HBM에 관련된 증설 효과나 아니면 그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1월 2일부터 나왔던 애국인 매도세가 오정도 당분간은 충분히 애국인 매도세가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하이닉스 2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흑자 전환 여부를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지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살짝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졌던 건지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잘 나오자 주가도 정말 잘 가졌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전풍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점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지만 어쨌든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다 공통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국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남아있는 올해의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지정확정 리스크부터 좀 대내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파운드리 기업들이 올해의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좀 다음 이제 HBM 관련주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 HMAP3를 제대로 납품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 매출 이런 것들이 한미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오늘의 반등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반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까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바로 항공주 이슈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요인데요. 요즘에 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죠. LCC 업체들 참 잘 가고 있는데 항공주들 지금 접근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은 보내줘야 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네요. 저는 한 분은 또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진에어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1조 클럽에 다시 한번 복귀를 했던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도 역시 1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는 또 성수기에다가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안정세 된 부분도 아마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이 지금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LCC 항공사들의 수혜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유럽 노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주항공이 받을 수 있는 TA항공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LCC 기업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든 상황인데 여기서 제주항공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관련주들에게 좀 실려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정확정 리스크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인하 시기도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사람들의 투심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좀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시장이 좀 불안전할수록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상승 여력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공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에어가 6%대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던데 지난 4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나올 제주항공이나 TA항공 여러 흐름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생각했던 실적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환율이나 이런 유가에 대한 항방이 굉장히 군덩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유가가 올라도 유료비가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유료비와 관련된 스프드 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비를 많이 내면 될수록 그만큼 여객에 대한 수요도 줄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여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앞에서 대표인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TA항공이나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의 기업 결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ACC와의 차별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쪽에서도 그런 항공 운항을 노선을 저쪽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ACC 쪽에서 매출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이런 환율이나 유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 꾸준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4분기뿐만 아니라 1, 2분기에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대한 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세가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국제선 같은 일본이나 태국, 중국과 같은 노선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해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LCC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주항공도 있고, TA항공도 있고, 진해어도 있고 증권가에서는 TA항공 좋다고 했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의 LCC 탑픽은 뭘까요? 저도 TA항공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게 흐름이 유입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게 돼서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진짜 합병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1월 들어와서 가장 문제였던 게 수급적인 이탈이었는데 지금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수급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강하게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TA항공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규장은 끝났지만 시간의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 후의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출생 관련주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재택근무적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저출생 공약을 밀고 있죠. 관련주로 묶이는 ECS 그리고 링네트라는 종목이 긴 횡복 끝에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고요. 시간 후에서도 나란히 생한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주인 동방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상승세 이어갔는데 시간 후에서는 2%대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이슈가 있었죠. 파키스탄이 이란의 보복 공습을 실시하면서 방산주가 움직였는데 스페코는 정규장에서는 윗고리를 길게 내더니 장마 간 후에도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던 한국 화장품 시간 후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 관련주부터 전략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ECS와 링네트 최근에 좀 행보하다가 정말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화진 과장님은 이러한 저출생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출생 정책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들이기에는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곤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번에 트럼프에서도 경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도 이런 저출생 관련해서 그만큼 공약에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 이슈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둘씩 저택근무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걸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뭔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향후에 숫자 데이터가 매년마다 출산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여부 이게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새 아이를 넣게 되면 얼마씩 준다. 아니면 그런 재택근무, 육아휴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하는 거는 사실 테마적으로는 이슈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향후에 이 숫자까지 찍히려고 하게 되면은 좀 원기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주호 본부장님은 이 재택근무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뭐 사실 이 종목들은 오늘 거의 처음으로 급등이 나온 건데 지금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좀 단기 이슈에 의해서 급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과 엮이면서 재택근무와 저출산을 연결고리가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출산이 뭐 이렇게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외부 이슈에 의해서 테마성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ECS 같은 경우는 윗고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오른 만큼 또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총선을 앞두고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갑자기 수급이 몰렸다가 확 빠지고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저출생 관련과 이 재택근무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출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고 단기간에 출산율이 갑자기 오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단기성으로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나뉘어졌는데 일단은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유의하셔야 된다 그런 의견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화장품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제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세를 내주게 될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네 저는 화장품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불안함이 좀 증폭이 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과 섹터들에게 좀 투심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 브랜드사라던가 그리고 ODM, OEM 업체들이 저는 올해에도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중국향 매출에 좀 편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비중국 시장을 진출을 했고 거기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가성비가 좋고 제조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게 먹히는 그런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꼭 제2의 한류처럼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시장이 이제 개화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라던가 그리고 일본 이쪽에서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유럽 쪽으로도 계속해서 넓혀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도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도 좀 양호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 많을 거라고 전망이 되지만 2024년 실적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들은 이제 중국향 매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지는 못하지만 중소형주,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들이 지금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탄력을 받았어요. 2023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부진을 겪다가 다시 한 번 불이 붙어졌는데 그게 곧 이제 가성비를 내세운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게 핵심 키워드였는데 그 부분 여전히 좀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 지금 ODM, OEM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인데도 미국 시장에서 스킨케어라든지 색조 쪽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ODM, OEM 브랜드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사실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대형주도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모레포시픽이랑 이제 애지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애지 생활 건강도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오늘 중국 관련된 뭐 여행 상품권의 상품권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는 이슈 그런 아웃바운딩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모레포시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2분기 때부터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전략들이 조금씩 YY 기준으로 80% 이상 성장하는 흐름이 보여왔었고 그래서 애지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탈중국화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더후 브랜드 자체가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은 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로컬 브랜드가 깍잡고 있는 시장에서 타겟팅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숙한 느낌이 좀 늘고 있는 상황 이미 아모레포시픽은 아마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설화수 같은 경우가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굉장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적인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는 양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애지 생활 건강은 북미 쪽이나 일본 쪽이나 아직까지 마땅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면세 데이터도 안 좋고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만큼 아모레포시픽과 애지 생활 건강 쪽과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번 4분기 실적 중소형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들은 굉장히 꾸준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아모레포시픽이 계속 꾸준하게 조금 확실히 방향성이 확실히 저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애지 생활 건강도 결국에는 탈중국화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